브릭지스톤, 2006 렉서스의 O2용 타이어 공급 브릭지스톤은 차사의 포텐자 R928 타이어가 2006 렉서스 IS250과 IS350 모델의 O2용 오리지널 이큐퍼먼트. 신차장 착용 타이어로 공급된다고 발표했다. 포텐자 R928 타이어는 타이어 표면의 삼각형 블록이 서로 맞물리는 독특한 디자인과 빛나 눈으로 덮인 길에서도 최고의 접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표면의 홈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포텐자 R928 타이어는 옆면이 한층 강화된 고무층으로 되어 있어 주행시 차치를 바로잡기 위해 작용하는 옆쪽으로의 움직임을 견뎌내고 반응성과 코너링을 좋게 한다. 포텐자 R928 타이어